박용찬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이번에 영등포굴 당협위원장으로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요. 저쪽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민세, 본명은 김민석이군요. 자꾸 김민세가 또 올라가지고 김민석과의 일정을 앞두고 계신데 앵커 출신이시고 하니까 선거 얘기지만 지역에 대한 선거 얘기는 지난번에 해주셨으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구도가 좀 유리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접 예비후보로 뛰는 입장에서. 저희가 영등포 현장에서 보면 정말 분위기 무척 좋아졌죠. 그건 제가 현장에서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데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고요. 아직 선거가 80여 일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는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아무리 내신 성적 잘 받아도 마지막 수능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선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절치부심 열심히 해왔지만 특히 선거 막판, 한 달, 보름, 일주일 전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주 긴장해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총선, 선거는 특히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오랜 기자 생활, 특히 이런 정치부 기자로 오래 하셨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 뿐만 아니라 백분 토론 진행하시고 그래서 정치권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말하자면 장악이라고 그럴까요? 장악하는 리더십. 그저 옛날로 말하면 YSDJ의 그런 어떤 선거 몰이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선거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돌풍은 이어지지만 이 돌풍이 오래가지 않을 걸로 판단되나요? 글쎄요. 저는 지금 평소에 본인이 갈고 닦은 어떤 잠재력을 지금 한껏 펼치는 그야말로 어떤 별의 순간 아닌가 별의 순간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상식과 기본에 기반한 그러한 길을 두벅두벅 가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참신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박당사하고 그때 언론이로서 한참 방송도 하고 후배들 취재한 거 이렇게 데스크 역할도 하셨을 텐데 그때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하고 비교하면 파괴력 면에서 어느 쪽에도 그때도 대단했었죠. 그때는 선거의 여왕 소위였죠. 그때도 저희가 과반수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2석 저희가 가져갔죠. 그때와는 차원은 다르죠. 그때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강호의 인재들을 그때 기용된 게 이준석이고 김종인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통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보수까지도 껴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구사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당을 저희 당을 혁신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2012년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색다르다. 만약에 2012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역시 또 이번에도 식상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2012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공천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공천을 발표하면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리더십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그것도 이겨내고 국권이 당이 가느냐 그런데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로 봅니까? 1주일 순석 신당으로 또 여러 명 또 가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대목이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떨어진 자도 승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긴 자는 또 떨어진 후보들을 껴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공정한 공천 그다음에 멋진 공천 이기는 공천 그런데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이건 이미 나온 얘기고요. 중간에 하나 새롭게 추구한 게 멋진 공천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공천이? 그러니까 공천이 지난 2020년도처럼 사천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공천을 했다라는 어떤 절차와 규정에 걸맞는 그러한 공천을 한다면 그러면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라는 게 그게 코어의 골목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미스트롯을 뽑을 때도 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들도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전과나 좀 갈라내고 그걸로 전과 없는 후보라고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미국식의 코커스 다시 말해서 당원 당원들의 어떤 투표라도 그게 기준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 투표에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정과 이러이러한 정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후보 자체도 예비후보장 단계에서 걸러내고 예비후보 경선할 때도 그런 결격사위가 없는 사람들끼리 경선을 해서 거기서 표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기준이 없이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아니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관위원장의 이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기준이라면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4천이 돼서는 안 되며 그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기준을 마련해야죠. 당원 투표가 아니면 뭘로 기준을 그래서 지금 국민 경선을 하자 당원 50% 하고 일반 국민 50%를 하자 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관위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우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내 사람 심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보내자. 왜 당원한테 몸이 길까요? 아마 이번에 맡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계합니다. 당원 투표에 들어갑니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어떻게 이건 정량평가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 단순한 당대표나 무슨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뒤에서 일사불란하게 음엄하게 움직인다? 그거 이번에 용납이 안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선거 필패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당원 투표를 해도 최소한 국민이 다 투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역선택 위험도 있고 이렇다면 진성 당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책임 당원. 책임 당원. 당원 가입한 지 당비를 낸 지 3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당대표 선거했잖아요. 그렇게 지역 후보자를 예비 선거를 그렇게 하자고 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또 지방 토호가 기존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유리하대요. 신인이 불리하고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희 당원분들, 특히 책임 당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종합적인 판단으로 선택을 하시지 그렇게 무슨 지역 유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관철하면 당원 투표로 지역 후보자를 뽑는 거 자기는 일절 개입하고 그냥 룰만 딱 개입하고 룰을 어기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고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올 사람은 과감히 다 인재를 등용하고 그 대신 이 룰에 따라서 영등포을이면 영등포을에 박용찬 위원장도 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 나가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걸로 하는데 찬성이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찬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고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극도의 인내와 그리고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럼요. 부작용이 지방 토호가 유리하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가야 될 길을 그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을 담궈야 될 거 아닙니까? 구더기는 걸러내야죠. 그래서 지방 토호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문제점을 보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원 대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덕이 무서워서 지금 장 못 담그게 그냥 또 지난 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클리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클리어지. 그런데 결국은 불만인 사람들은 내가 왜 떨어졌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네가 표를 더 못 얻었잖아. 그러면 꼼짝없이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어. 그런데 그게 알아서 했대. 그러면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러면 이제 또 사천 문제가 그래서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동훈 위원장이 잘해주면 참 말하자면 영웅 될 텐데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지켜보고요. 대만 선거 결과 보셨죠? 아, 예. 저는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를 지금 논하는 자는 아니니까 그 투표하는 거 보셨어요? 대만 투표가 우리랑 많이 다를 텐데 보지는 못했는데 그 수계표를 하는데 칠판에 칠판에 바를 정자 쓰는데 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요. 이게 듭니다. 기호 1번 박용찬 한 장씩 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 칠판에 바를 정자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참관인들이 여기 쫙 있고 카메라도 찍고요. 부정선거가 탈래야 탈 수가 없는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발표 나오는 거 보시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냐면 옮기질 않아요.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걸 투표항으로 옮기는 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투표 시간이 우리 6시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소에서 개표를 하는 거죠. 6시잖아요. 저기는 4시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요. 8시부터. 하여튼 우리 6시에 끝나면 6시까지는 투표장 6시부터는 개표장 대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반영하자는 목소리 지금 우리 국힘당에서 아직 안 나온가요? 지금 공정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 그런 목소리도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오다가 말하면 안 되는데 공론화가 안 되나요? 우선 일에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공론화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죠. 저쪽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체말로 급해서 지금 피습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피습 사건이 이상한데 민주당이 오히려 피습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무슨 잘못됐다, 특검하자는 식으로도 가고요. 그러니까 범인을 왜 공개하는, 이제 뒤집어 씌우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사건에 또 하나 핵심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특권의식입니다. 지금 많이 그 문제가 가려져 있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한순간에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에 대한 멸시를 대놓고 한 겁니다. 부산대 권역외래센터가 대단한 병원입니다. 작년에 한 1,600명 정도 치료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아마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역별 외상센터인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헬기 타고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분들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 의사들을 열받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서울로 가느냐 병원을 옮기느냐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에 경청을 해야죠. 그런데 부산대 병원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그것도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총체적으로 드러나니까 민심이 험악해지니까 이거를 뒤집어 씌우기, 되치기 하려고 뭘 하냐면 경찰의 발표가 처음에 1cm라고 발표해서 지네들이 말하는 1.4cm를 왜 줄여서 축소해서 그것도 열상으로 발표했냐.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냐. 정치적 의도가 있냐. 이거 수사해야 된다. 지금 막 애써 이재명의 상처를 왜 줄였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전형적인 민주당식 물타기. 한 번 속으면 속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또 속는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 민주당식 그런 마타도에 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얘들이 뒤집어 씌우기 하면서 1.4로 나중에 최종 발표됐잖아요. 1.4의 좌상이라고 발표됐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1cm의 열상이라고 발표한 거 가지고 축소해서 자꾸 물건 늘어지면서 사건으로 호도하는 게 이재명이 입었던 와이샤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와이샤스 입었는데 그 와이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와이샤스 목 기수로 찔렸대요. 그 칼에. 그러면 그게 핵심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피가 묻었고. 그러면 그게 핵심 증건데 이게 현장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의료용 쓰레기봉투에 담은 걸 나중에 찾습니까?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다음날 찾아요. 난리가 나니까 1cm냐 2cm냐 1.4cm냐. 그걸 찾았는데 첫째, 결정적인 이재명이 입었던 옷인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왜 쓰레기봉투가 아마 들어갔느냐.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 물청소를 해서 현장을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그거 수상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와이샤스가 경찰에서 발표하기를 와이샤스, 지금 우리 박영찬 위원장도 와이샤스 입국에 있지만 겉에 에리가 있고 겉에 칼라라고 그러죠. 칼라. 칼라가 있고 안에 원래 와이샤스 그 뭡니까?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겉에 칼라로 1.5cm 찢어서 들어갔어요. 안에 칼라가 1.2cm였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겉에서 칼은 앞에가 빼죽하니까 들어가면서 얇아지는 게 당연하죠. 1.5cm에서 1.2cm로 했다는 게 경찰 발표예요.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목은 몇 cm가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이 1.4cm예요. 아니, 1.5에서 1.2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1cm가 되거나 0.9cm가 되거나 그래야 자연스러운데 1.4cm로 다시 늘어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얼른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팩트를 중시 여기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취재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죠. 밝혀야죠. 그럼 이런 거 밝히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도?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밝혀야 되겠죠. 밝혀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일반 상해 사건도 이런 게 경찰에서 밝혀야 될 아주 중대한 건데 이건 제1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말도 아닌 경찰 발표, 그다음에 이 경찰 발표하고 의사의 발표하고 헬기 등 이상하고 민주당 뒤집어 씌우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밝혀야 이런 게 제대로 된 선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본인들의 특권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진짜 뭐 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4cm의 의혹. 밝힐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취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얘네들은 이런 게 지금 이상하니까 완전히 이런 게 드러나면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지금도 헬기로 코너에 몰렸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반대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마트 거 맞아. 얘네들 거 전문 아니에요. 대장동도 특검하자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히려 뒤집어 씌우기. 전화장에 전매특허. 그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당에서도 강력하게 현상을 취재해서 바로 밝히고 우리도 대응하고 되치기 작업을 해야죠. 이런 거는 오히려 특검하자고 그러면 콜. 특검. 특검하자. 특검하자는 얘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제대로 이거 밝히면 저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뒤집어 씌우는 거 다르고 경찰 발표 다르고 의사 얘기 다르고 부산대병원 다르고 서울대병원 다르고 왜 갑자기 1cm에서 1.4cm로 늘어났지? 그런데 와이샤스는 또 왜 그랬지? 와이샤스는 왜 버렸지? 그런데 왜 피는 물청소를 해버렸지? 이게 일반 상식하고는 범죄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게 이재명 사건에서 일어나니까 일반 사건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앵커 출신의 또 100분 토론의 날카로운 진행자 출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기대 국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제대로 좀 이 눈치 좀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찬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